나 빠져나올게 아이예요 어이예요 복바드 어이예요 복바드 레이 세역 아이자 그죠 이거에요 세역 세역 레이로가 복바드 레이 이야 이거 아닌데 으 으 으 으 intent 그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으 도끼하러 못맞아? 도끼하러 못인대요. 중국 할비잖아요. 아니에요. 지수가 착용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라. 정기쌤 손톱에 뺏겨있네. 에이 들어오라. 들어오라. 그리고요. 베드로님. 앞쪽에는 그린물이 있지 마시고요. 그린물이 팔 수가 없어요. 아 팔려. 액자하면 그림이 짧아지니까. 지수 떨지 마라. 떼리잖아. 차려간대. 이럴때 고프로우지 딱 있으면 고프로우지. 고프로우지 딱 세워주네. 고프로우지 빨리 사세요. 진짜 웃기겠다. 항상 고프로우지. 화장실에 가서도. 적당하면 너가 보내주는데. 무슨 로봇이예요? 무슨 로봇이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있으니까. 이거 진짜 일본 전시 그림 맞아요? 응. 실은 아니에요. 갑자기 그린거죠 로봇. 정말린거죠. 정말린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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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미있게. 속 하프면 안돼 저거. 쟤 졸려요 지금. 응? 오늘 아침까지 콘티짜로 잤거든요. 이야. 요즘 콘티짜라는 삶이 어딨어. 저요. 잘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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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빨리 고프로로 사세요. 뭐라고 보여주지. 고프로 진짜 작던데요? 영원하는데요? 음. 핸드폰으로 전동도 되고. 네. 머리에 닿을거야. 음. 음. 좋다. 고개 흔들면 안돼. 음. 음. 그림 그릴때 이렇게 막 야동 보고. 음. 그라면 안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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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그릴때 안경 안쓰세요? 음. 안맞아요. 농안이 와가지고. 어? 왜왜? 초점이 안맞아요. 가까이 있는게 안맞아요? 응 40대인데 그래서 뭐하노래요 가까이 있는게 안맞으면 어떡해 새로 하셔야겠다 응 근데 집사람이 돈 없다고 안해줘 저거 선생님이 돈이 왜 없어요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안가도 빨리 가세요 우리 학원이 부도나서 선생님 학원이랑 상관없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와이파이 있어요? 와이파이 있어요 지아이로 들어가서 지아이요? 지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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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연 packed 자 지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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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